따뜻한 봄을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죠. 내일도 서울 낮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지만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사이 남부, 내일은 충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는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문에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남해안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남부와 충청,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늦게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합니다. 서울 구도, 청주대전 구도, 대구 구도로 시작하고요. 곳곳에 비가 내려도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7도, 청주대전 14도, 대구 13도, 울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시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봄농사 준비로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하지 말고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